맞지 않습니까? 그래도 딱 팬분이 올려주셨어요 뮤직비디오 나온 소감이 어떠셨나요? 아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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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본을 안 봤어요 아 저도 아직 안 봤어요 아 아직 안 봤어요 그래요?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이기 때문이죠 그쵸? 보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가 자 한번 보면서 리액션을 해보면 어떨까요? 아 좋죠 처음 보는 것처럼 아니 실시간으로 하는 거 처음 아니야? 제가 일부러 안 봤어요 우리 막 수정할 때까지만 해도 막 보다가 최종본을 안 봤는데 저는 안 봤어요 아 저는 안 봤어요 최종본은 봐야 돼요 한번 보면 어떨까요? 바로 길이 타시죠 요거 아세요 이번에 또 이번에 또 이제 우리 일정표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뮤직비디오 끝이 아니라서 아 재밌어요 아 나옵니다 비키트로고 아 이거 아 또렛또또 자 볼까요? 똥 똥 똥 천진 남만 정신 가른 세찐 한적 일산 지쳐나 이야 끝처럼 나 진짜 좋았어 거의 나와있냐 이거 이거 나와있냐 이거 내 이모에 어두워 바쁜 차이저 베이비 자기 여보 보고 싶어 아 진짜 교재로 없어 이거 기억나는데 이거 기억나는데 이건 아무 감정 없는 러브 스토리 어떤 설렘도 어떤 의미도 내게 미안하지만 난 스토리 어두워 바쁜 차이저 어두워 바쁜 차이저 어두워 바쁜 차이저 대박 어떤 설렘도 어떤 의미도 내겐 미안하지만 난 sorry 오늘 고파 난 난 난 bitch 나는 so love 와 이거 알고 있는데 bitch 나는 so love I'm going so love I'm going so love I'm going so love 만남 설렘 감동 뒤엔 이별 눈물 후회 그리움 홀로인 게 좋아 난 나다워야 하니까 자유로운 바람처럼 구름 뒤에 별들쳐 멀리 가고 싶어 밝게 빛나고 싶어 나아 너 안 껴 있어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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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좋아. 무슨 무대야 이게.